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집이 세네요. 그냥 2천명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읽어야 그냥 의사들의 분노나 있는 것을 잠재우고 그냥 원상을 시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걸 하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2천명 정원 후속 조치 5월 내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뭐 의대 현장도 청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간에 참 전혀 이제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이 총대를 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정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5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천명 정원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준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뭐 일체 안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방법 꽤 없을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정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 정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정책이 좀 성급한 면 있었으면은 정책을 여러분들 다시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총선 선거 이전까지 똑같은 레퍼터리를 반복할 게 없을 텐데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업자득인 것을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윤정부가 이 정책을 시도할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었는데 이제 반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찬성도 많고 반대도 좀 나오고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보이콜 했다. 대화는 당신들끼리 골방에서나 해라. 집권 남룡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나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 박민수 차관도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 여러분들 그냥 결정을 하고 그냥 2천 명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머리가 깨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쪽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가 추락된 상태인 거 하니까 총리가 한 번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총리는 아무도 안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그런 전공이라든지 의사분들은 그냥 대학 총장들 경영진들만 나온 겁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전공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의대 2천 명 정원을 밀어붙이면서 협의죄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직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협의는 하겠는데 2천 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저의 논평을 마음은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여러분들 정부 정책이 납득이 안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사들은 얼마나 납득이 안 되겠습니까. 의사는 안 오고 대학 총장만 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중앙일보 편집인이니까 이제 중앙일보는 서류로 보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고현군 기자가 조곤조곤 이야기했는데 좀 사적인 이야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걸러내고 그냥 이번 의정충돌에서 드러난 문제를 한 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갑자기 나온 거죠.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국민들도 이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를 접하게 된 거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현군 편집인이 보는 시각을 그냥 좀 소소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 핵심만 한 번 뽑아왔습니다. 심각성을 아는지 정부의 일처리는 서툴고 거칠다. 언론인이 보는 시각이 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대단히 일처리가 거칠다는 표현을 자주 쓴 겁니다. 전략도 홍보도 부족하다. 의대 정원은 오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풀지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교한 굉장히 섬세한 계획이 있어야 됐고 2천 명의 정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현장에서 몇 명이나 더 가르칠 여력이 있는지 뒤죽박죽 의료수과는 어떻게 개선할지 경무인 전공의 노동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들이 다 나중에 돌출되고 난 다음에 허급지급 이런 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충돌이 크게 예상되는 2천 명부터 그냥 바로 못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미숙한 일처리 방식인 겁니다. 정부가 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디테일을 건너뛰고 들컥 2천 명 정원을 강행하는 바람에 반발이 커졌다. 반발하는데 뭡니까 2천 명을 정해야 다 배분하고 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만만하게 봤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나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정원 발표 불과 5세 전에 나왔다. 좀 더 일찍 마련해서 시간을 갖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이달의 전공이 처우게 쓴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그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이래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머릿속에 입력된 2천 명 고수는 하나도 뭐죠.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길을 따르는 혼란은 당신들이 책임지라 이야기. 당신들이 2천 명에서 한 명도 뭐죠. 조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있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잘못 해결하면 본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예감이. 그냥 그 뚝이 터질 때 그냥 예고하고 터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이 확대되어 그냥 갑자기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고현곤 편집인이 절제된 칼럼 가운데서 사적인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번 의정 충돌 문제를 보는 핵심만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정원 규모도 복수안을 놓고 그 흔한 공청회라도 열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나이가 있고 편집인 신분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언어를 쓰는 겁니다. 쉬쉬하다 군사 작전하듯 전격 발표했다. 단숨에 대학별 병원까지 마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 벌집을 쑤셔놨는데 그걸 여러분들 수습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원을 발표해 가야 그러니까 뭡니까 땅땅땅 이렇게 해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경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일인가. 처음에 정부는 지지율 상승에 내심 고무됐던 것 같다. 생각이 짧다. 환자가 불편해지면 정부가 욕을 먹게 돼 있다. 지지율이 꺾이고 사태가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유화 제스천을 보냈다. 정부의 실력이 딱 이 정도 아닌가 싶다.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고형곤 편집인도 선거용 이슈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구나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정부는 지지율 상승에 내심 고무됐던 것 같다. 생각이 짧다. 어마어마하게 유치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지 상상 불허할 정도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첨예하게 여러분들 충돌하는 이런 것을 총선용 소재로 삼은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비난 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감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본인들 진퇴에도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제가 다루는 겁니다. 좀 유화 조치를 빨리 재 가지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라 이야기. 그런데 아직 전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볼 때는 아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저런 말 하더라도 진짜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거니까 본인들만의 그런 어떤 성체 포트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가 그냥 자기들을 공격한다 생각하고 훨씬 더 방어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정언 하나 매끄럽게 못 풀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노동 교육 연금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총선이 끝나면 새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이합집산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정권의 힘은 갈수록 떨어지고 국정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빠져 무슨 수로 3대 계획을 할 거겠냐. 여러분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하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맞는 겁니다. 그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름들 드러낸 사건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한 정부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아스라야입니다.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놔도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장 하나 찍는 거까지는 관철 못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도장 하나 그 도장 하나 찍는 거 도장 하나 여러분들 도장을 인쇄가 찍는 놈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누구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주제를 다룬다 해가지고 무슨 크게 이득이 되겠어요. 다수 의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살이 분별을 따지게 되면 당신들 진짜 문제가 많다 이야기죠.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이 지금 절제된 언어지만 이 고현곤 편집이니 한 이 두 부분 두 파트만 읽어보더라도 뭐가 문제인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피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오늘 여러분들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아 이게 이분들이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